수묵화의 대가 임농 하철경 화백이 아름다운 산사를 작품에 담아 67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하철경 화백을 비롯한 전남 진도 출신 5명의 합동전도 함께 개막해 미술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댈순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응사의 풍광이 전시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가만히 서서 한참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에 고요함이 스며듭니다. 산사의 기와집이 안겨주는 고즈넉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하철경 화백의 67번째 개인전. 한국 수묵화의 거장 하철경 화백은 해남 대응사와 순천 송광사를 비롯한 남도 사찰들의 사계절 풍경을 담백한 북끝으로 담아냈습니다. 특히 산사 주변에는 사계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광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응사 그림은 완성하기까지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대응사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 걸렸지 대작 같은 경우. 워낙 대작인데다가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꾸 멀리 떼어놓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철경 화백의 명성과 수준 높은 작품만큼 전시회 첫날에만 300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시장에는 길게는 20년 전 그렸던 수묵화도 함께 내걸렸습니다. 서울 인사동 인근 갤러리에서는 하철경 화백이 함께한 진도 출신 박충호, 구지회, 김영삼 작가 등 5인의 수묵화 전시회. 남도를 걷다 전이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실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안동 하회마을부터 탁한 물에서도 물들지 않는 깨끗한 연꽃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묵을 위주로 한 그림, 그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실사를 하는 그런 전통을 뛰어넘는 실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장르가 있고 문인화의 장르가 있고 두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철경 화백 개인전은 15일까지 한국미술관에서, 남도 화백 5인의 수묵화전은 오는 14일까지 인사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